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디 가세요? 잠깐 심부름이요. 이제 저희 집에 있어요? 소리랑 놀아요. 네. 제가 데리고 올라갈게요. 네, 그럼. 아, 저... 혹시... 제가 뭐 실수한 거 있나요? 예? 아니, 대표님이 무슨 아니에요. 저 피하시는 거 같아서 아침에도 소리만 혼자 올라오고. 아이, 그게... 아, 실은... 그날 저 데려다주시고 그렇게 오랫동안 밖에서 걱정해주시고 너무 감사한데 제가 너무 애처럼 울어서 그런 모습 보인 게 창피해서요. 대표님 뵙기가 민망해서... 아무튼 덕분에 상 잘 치르고 잘 보내드렸어요. 늦었지만 감사합니다. 네. 안 그러셔도 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한테는 그렇게 웃으려고만 하지 않아도 돼요.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. 네. 괜찮으세요? 예, 괜찮아요. 아니요, 아직. 그치만 정말 괜찮아지고 있어요. 다 가식은 아니에요. 아, 그런 말이 아니라. 알아요. 걱정해주셔서 감사해요. 아, 근데 오늘은 곧 꽈배기는 아니에요? 아, 오늘은... 농담입니다. 꽈배기 장수도 아니신데 뭘 맨날. 저 염치 없죠. 그럼. 오늘은... 합방입니다. 네? 물리실까봐... 아, 대표님 진짜 재밌어요. 제가요? 네, 가끔 진짜 재밌어요. 잘 먹을게요. 잘 먹을게요.